네, 다음 종목도 빠르게 만나볼 텐데요. 이분도 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천사님 반갑습니다. 솔리드 남겨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6,800원이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솔리드 지금 매수하신 지 1년이 훌쩍 넘은 것 같고요. 그래도 작년에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종목이 6,60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6,690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가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셨을 텐데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4,00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오늘은 5,200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선택지가 또 이 종목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오늘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오늘 상승이 잘 나온 거는 2분기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동통신 중개기로 거의 매출 비중이 쏠려있는 기업인데 워낙에 이제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북미 쪽으로도 지금 매출 잘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뭐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솔리드가 1분기, 2분기 실적이 다 양호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까지 수주권들을 또 많이 어느 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은 유지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솔리드가 지금 이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이제 같은 흐름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이 6,6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못 들어주고 지금 이 윗고리를 그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시장이 좀 떨어지니까 그대로 다 차익실현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구간을 이제 못 들어줄까 이렇게 길게 한번 봤더니 결론적으로 예전에 솔리드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구간이 있었죠. 이때 당시 한창 이제 5G 망 엄청나게 넓힌다라고 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의 시작 지점이 결론적으로는 6,6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6,600원 구간을 뚫어주려면 결국에는 5G 쪽이 무언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번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50조 정도 들여서 2030년까지 망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시장의 큰 폭에 관심을 갖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무언가 이제 5G 쪽이 6G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정부의 정책도 팍팍팍 받아주고 주도주로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와주어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6,690원을 뚫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한 그런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어찌 됐든 호실적까지 나와줬는데 오늘 그대로 다 차익실현이 나왔죠. 실적 좋은 것만으로는 지금 5G 쪽은 가기는 힘들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굉장히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마 최근에 이 매도를 못하신 것도 결론적으로는 너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6,000원대의 벽이 너무나도 두터워요. 이 벽이 너무나도 두터웠기 때문에 이 벽을 뚫어주려면 결국에는 5G 쪽이 주도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선택지를 어떻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기는 잡아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쉬웠던 점이 물량이 들어간 것을 그대로 다 뱉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하락을 하게 되면 저는 또 다시 한 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5,000원 정도 구간, 4,000원 900원 이 정도 구간 이탈 시에는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비중 축소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에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해주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은 한동안은 계속 개별주 종목 장소로 흘러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반등가를 한 번 잡아본다라고 하면 1차는 오늘 맞고 떨어졌던 5,600원 그 다음에 2차는 약 한 6,100원 그 다음에 3차가 6,600원 구간이 될 겁니다. 매수가까지 가기에도 지금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리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찌됐든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와줬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되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은 너무나도 올라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익적인 부분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 후 종목 교체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른 수익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손실 축소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 솔리드 진단 도와드렸고요. 5,600원, 6,100원, 6,600원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손실을 줄여내시면서 비중을 덜어내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